안녕하세요. 수학강사 주혜지입니다. 자, 이제 6월 학력평가가 끝났어요. 6월 모의고사 보느라 진짜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끼어 있는 이 애매한 시기에 보는 모의고사라서 집중도 잘 안 됐을 거고 또 내가 다 잊고 있던 중간고사 범위들을 다시 보느라 또 이제 되게 답답한 마음들이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해설강의를 보겠다 하는 이 예쁜 고1 친구들 다들 너무 칭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 자, 어쨌거나 내가 몰랐던 것들, 까먹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해설강의 통해서 주요 문항 4점 문항들 과연 어떤 개념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계산했어야 하는지 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바로 14번 우리 주요 문항 4점짜리들만 쌤이랑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정식 4번 보게 되면 바로 2차 함수 문제가 나서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인데 자, 2차 함수와 또 2x 플러스 a가 한 점에서만 만나는 상황이다. 한 점에서만 만나는 상황일 때 내가 a, b, c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 자, 일단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 b, c라는 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언제 0이 되는가 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1, 5, 마이너스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1과 5가 되었겠더라.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5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a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는데 자, 과연 a라는 점 어떻게 보는지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하자. 우선은 직선이 완벽하게 드러나 있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직선을 먼저 찾고 나서 이 교점의 좌표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나 니네가 같아져야 돼. 4x 플러스 5가 2x 플러스 a다. 라고 하고 나서 얘가 결국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이 하나의 실금만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다로 끝내줄 수가 있어. 자, 우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5가 0이고 나 너의 판별식이 0이었으면 좋겠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 공식 쓸게.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a 마이너스 5가 0이었어야 된다. 그럼 얘는 6 마이너스 a가 0이니까 a가 6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내가 이렇게 a가 6이라고 해서 직선 알아냈으니까 교점의 좌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자, 이때 내가 여기 6 집어넣어 주게 되면 너는 결국에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므로 언제 만나는 것이었다? x가 1일 때 만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a라는 좌표는 x가 1일 때 2 플러스 a니까 2 플러스 6 하면 8 높이가 8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6 그리고 이때 이 높이가 몇이 되는 거야? 높이가 8이 되는 거야. 높이가 8이니까 6, 8, 2, 48 절반에 주면 24라고 되어 있는 4를 선택할 수 있었겠지. 자, 여기는 2차함수와 이 1차함수 직선의 방정식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었어야 돼. 이곳식은 우리가 고1 수학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도 4학년이 되어도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 못하면 안 돼. 이건 어떻게 해서든 지금이라도 메꿔서 풀어야 된다. 4번 넘어가도록 할게. 15번 자, X에 대한 다항식이 지금 2차식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도록 하시오라고 하는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하자. 우선 이렇게 4개 나와 있으면 우리 2개씩 묶어서 치환을 좀 해주도록 할 거야. 자, 어떻게? 공통부분이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자, 공통부분이 있게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3 더하기 4도 7 2 더하기 5도 7 1차항의 개수가 둘 다 7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때 X의 제곱 3, 4 곱한 것은 7X 플러스 12 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 X의 제곱 7X 2, 5, 10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얘들아 공통된 부분 보인다. X의 제곱 플러스 7X X의 제곱 플러스 7X 둘 다 보이고 있고 쌤 이거 라지 X라고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얘를 라지 X라고 치환해서 얘네가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자, 정리하면 라지 X 제곱에 22X 그리고 나서 나 여기 120 플러스 K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으면 나 이때 X 플러스 11의 제곱이 돼야 될 것 같거든. 자, 여기는 뭐해 얘들아 121이 되기 위해서는 K가 뭐였어야 된다? 1이었어야 된다. K는 1이었어야 된다. 자, K는 1이었어야겠고 그리고 나서 이 X는 다시 쓰면 스몰 X 제곱 7X 플러스 11의 제곱 그래서 X 제곱 A는 뭐해 얘들아 7, B는 11 그래서 여기는 7, 11 그래서 여기는 18이라고 들어오니까 어, 어 19지? 쌤 계산 잘못했지? 19라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5번 선택해 주도록 하자. 자, 5번 선택하고 넘어가. 자, 16번 이번에는 X에 대한 다항식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 정리 문제야. X 플러스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QX 아, 몫이 QX고 나머지가 3 그리고 다시 이 몫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 이때 Q1의 값을 구하시오. 보통 이제 우리가 몫은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 위주로 문제를 풀었었는데 여기서는 이 몫을 가지고 다시 몫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니까 정확한 몫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 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직접 나누거나 얘들아 얘는 이 다항식을 X 플러스로 직접 나누거나 아니면 조립제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1차식으로 나누니까 쌤 여기서는 조립제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다. 자, 계수들을 다 써주게 되면 1 A B 마이너스 4 그리고 이때 X 플러스 1로 나눴기 때문에 여긴 마이너스 1 들어오게 되면 자, 1 그대로 곱해서 마이너스 1 여기는 A 마이너스 1 다시 곱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위아래 더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1 자, 다시 또 곱해주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위아래 더하면 여기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 나머지가 뭐라고 했더라 얘들아 3이라고 했어. 자, 그래서 여기는 QX 자,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첫 번째 QX가 X 제곱 A 마이너스 1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A B 플러스 1 요게 QX가 되었겠고 나머지는 여기 지금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가 3이니까 A 마이너스 B가 8이란 얘기 자, 요렇게 우리가 요 두 가지를 얻어내 그리고 나서 요기 두 번째 얘들아 X 제곱 플러스 A의 QX 마이너스 2가 X 마이너스 2로 나눠 떨어진다 X 마이너스 2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건 우리가 인수정리 관점에서 보면 E 집어넣을 때 네가 0이거나 E 집어넣을 때 네가 0이야 네가 0이거나 네가 0이어야 돼 요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누가 0이었을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 자, 나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앞에 게 0인 경우 4 플러스 A가 0이면 A는 마이너스 4야 자,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 B는 마이너스 10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뒤에다가 E 넣었을 때 0이야 라고 해서 Q0가 0이야 Q0가 0이면 여기다가 0 집어넣어 봐야 되나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이야 다시 말하면 A 빼기 B가 1이라는 건데 난 이미 A 빼기 B가 8이라고 했는데 1이라는 건 모순이 생긴 거지 모순 생겨서 너는 탈락 결국 이것이 되었어야 된다 자, 그러므로 이때 Q1의 값은 무엇이 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Q1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1 더하기 A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A B 플러스 1 자, A끼리는 지워지겠고 그 다음 여기는 B 플러스 1이 되면서 정답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되어 있는 정답은 3번을 골라줄 수 있었겠더라 너희들이 이 다항식을 나누는 과정 직접 나누든 조립제법을 이용하든 나눗셈을 이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기본이다 얘들아, 이 정도 자, 이어서 17번 복수수 자, 이번에는 실수 A에 대해서 얘들아 이거 문제만, 이것만 딱 보면 안 되고 위에부터 잘 읽었어야 돼 자, 실수 A에 대하여 복수수 Z를 이렇게 쓸 건데 Z제곱이 음의 실수? 일단 이거 하나 보고 가야 되더라 Z제곱이 음의 실수다 우리 복수수 제곱해서 음의 실수 나오려면 이거 Z가 순허수여야 가능해 순허수 Z제곱이 음의 실수다라는 건 얘가 순허수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순허수라는 게 뭐예요 얘들아? 앞에 있는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은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실수 부분은 0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A는 1 또는 마이너스 1 그런데 허수 부분은 살아있어야 돼 얘들아 A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야 그래서 A는 1이 안 되니까 A가 뭐였겠다? 마이너스 1이었겠다 자 A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사실 지금 이 Z값이 어떻게 생긴 애냐면 A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I 이렇게 지금 들고 있는 거겠지? 자 이렇게 Z를 너라고 하자 이때 너를 N제곱했을 때 이것이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니까 자 얘네들의 꼴을 또 한 번 살펴봐야겠지 자 지금 우변에 있는 N은 어떤 상태냐면 우변 Z에서 켤레 켤레는 뭐 얘가 지금 마이너스 2I니까 켤레가 2I이겠지 2I 빼주면 마이너스 2I에서 2I를 빼면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4I 제곱이니까 얘는 1이라고 나온다는 거야 우변이 1이야 정리했더니 1 나왔어 네가 1이 나왔다는 것은 너 언제 1 나와?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개선 한 번 해보자 자 루트 2에 1 마이너스 I의 제곱부터 하나씩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얘 제곱해주면 뭐 돼? 분모는 2가 돼 그리고 여기는 1의 제곱 마이너스 2I 그리고 I 제곱 I 제곱 마이너스니까 날라가면서 너는 마이너스 I라고 나오겠더라 자 그다음 나 이거 4제곱하면 뭐 되겠니? 나 이거 4제곱하면 결국 마이너스 I를 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겠더라 내가 원하는 게 지금 1이 아니라 그럼 4제곱 다음에 8제곱이 1인 걸 알 수 있겠더라 결국에는 나는 요식에 8제곱한 것이 1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8제곱씩 가야 된다 요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8제곱씩 계산해 주게 되면 결국 100 이하 자연수에서 N의 개수는 몇입니까? 8의 배수가 몇 번 들어갑니까라는 얘기야 8, 16, 24 요렇게 들어가고 싶으니까 100에서 8 나눠주게 되면 8, 1은 8 8이 16 그래서 12번 들어갑니다 정답 5번 골라주면 된다 여기서는 너희들이 복수수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거듭 제곱했을 때 얘가 계속 반복되는 꼴인 걸 우리가 알고 있었어야 된다 자 이어서 18번 보도록 할게 자 이번에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데 2차 함수 최대 최소 그려보면 진짜 별거 아니잖아 얘들아 그래서 개형 그려서 최대 최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의 2차 함수래자 구간이 주어져 있고 최우치 한계의 수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는 요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생긴 애가 나올 것이다 대칭축이 어딘지 몰라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끊는 게 의미가 없다 자 요렇게 보고 나서 가조값 fx는 1에서 최소값을 갖는대 어 얘들아 보통 우리가 최대 최소는 경계값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특정한 상황을 관찰해야 되는데 얘가 1에서 최소를 가져 경계가 아닌 특정한 상황 바로 뭐겠어? 대칭축을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사실은 대칭축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나 여기가 1이더라 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라고 봤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 최소가 되는 대칭축이 포함이 되어 있었겠구나 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식 어떻게 쐬더라? fx라는 것은 1에서 대칭축까지니까 결국 어 이거 다 쓸 필요 없겠다 다 쓸 필요 없고 2a-b가 뭐였다는 거니? 2a-b가 2가 나왔어야 1에서 대칭 가졌겠다 자 그리고 fx 최대값이 0이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2랑 2 중에 언제 최대를 갖겠어? 마이너스 2에서 최대를 가졌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최대를 가지니까 집어넣게 되면 f-2는 너는 4 그 다음 플러스 2에 2a-b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라는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a제곱 그리고 여기는 4a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4 마이너스 2b에 마이너스 2b니까 6b가 되면서 빼기 6b를 한 것이 0이었더라 b 대신에 누구 들어올 수 있어? 2a-2 여기다가 넣어줘 얘들아 여기다 마이너스 6에 2a-2 넣어주게 되면 정리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8a 4에서 플러스 12니까 16 한 것이 0 돼서 a-4의 제곱이 0이다 a값 4가 되었겠더라 a가 4였다는 거야 a가 4면 2, 4, 8 b는 6 b는 6 a는 4 그래서 4 더하기 6 10 이렇게 골라줄 수 있었겠지 넘어가서 19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자 이어서 이제 19번인데 갑자기 왜 도형이 나왔나 약간 조금 의아스럽긴 한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값이 a3제곱 마이너스 a3제곱 분해랴 a3제곱 마이너스 a3제곱 분해를 보면서 아 우리 곱셈공식 혹은 인수분해 했을 때 어떤 꼴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겠다 그러니까 사실 얘가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a-a분의 1 뭐 이런 거 찾을 수 있니? 라던지 또는 뭐 어떤 애들이 있겠냐 얘들아 내가 3제곱 마이너스 3제곱 꼴이니까 내가 뭐 x제곱 플러스 xy 더하기 y제곱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결국 a제곱 그리고 플러스 a제곱 분해 1 마이너스 1 이런 꼴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뭔가 저런 꼴을 이 도형에서 관찰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 우선 알고 있는 길이를 다 써보자 얘들아 그림과 같이 길이가 ea인 선분 ab라고 하니까 이 지름이 지금 ea 다시 말해서 반지름이 a인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ac랑 cd 길이가 같다 자 ac랑 cd 길이가 같아서 여기는 a-1 여기도 a-1 자 그리고 이때 bd 길이는 8이다라고 나와있어 자 지금 반원이 나와있고 그러니까 지름과 원위에 있는 점들 나오면 이거는 직각삼각형 얘들아 너무나도 강력하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c를 연결해서 직각을 만들 것인가 d를 연결해서 직각을 만들 것인가 이게 조금 고민인 거지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렇게 해서 직각을 만들면 이 cdb 삼각형은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반면에 내가 d를 연결하면 acd 삼각형은 어떤 특징을 가져? 이등변삼각형이라는 특징을 가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결을 해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연결해서 너가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2a의 제곱에서 8a의 제곱 해주면 4a의 제곱 마이너스 64 제곱 마이너스 64에다가 루트 그래서 만약에 4가 바깥으로 나온다면 2루트 a제곱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길이를 ad 길이를 알 수가 있겠더라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이등변을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지 샘도 고민이야 샘도 고민인데 얘들아 이거를 우리 원의 중심을 좀 잡아서 얘들 중심 한 이 쯤 잡아서 이렇게 만약에 d까지 연결해주면 사실 이 삼각형도 어떤 삼각형이니? 이 삼각형도 이등변삼각형이야 왜? 둘 다 반지름이거든 여기도 a 여기도 a 되는 이등변삼각형 여기도 이등변에 여기도 이등변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c랑 중심 연결시키면 이거 어때? 직각삼각형이 또 등장하겠더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도 피타고라스 여기 있는 삼각형도 피타고라스에서 내가 이 길이가 반지름 a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관계식으로 한 번 써보자 피타고라스 두 번 쓸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나 만약에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라고 하면 지금 이거 절반짜리 길이가 뭐 얘들아?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6이야 그럼 나 이 길이 뭐가 돼? 나 이 길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 제곱에서 a 제곱 마이너스 16 빼니까 이 길이는 루트 16 즉 4라고 나오겠지 얘는 4라고 나올 거야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되더라 이 길이는 a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이렇게 세 변을 했을 때 내가 직각삼각형이 돼야 됩니다 라는 거니까 이거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이용해 주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빗변 제곱은 높이는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6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16이다 자 식 정리 그럼 나 이때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a 제곱 a 제곱 2a 제곱 마이너스 8a의 16 날아가 싹 다 넘어와 주면 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된다는 거야 a 값이 아름답지가 않겠지 뭐 근의 공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라고 우리가 궁금한 건 a가 아니라 이런 꼴이 나와주면 가장 베스트 그래서 뭐해? 양변을 a로 나눠 준다 양변을 a로 나눠주면 이때 a 마이너스 a 분의 1이 6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얘들아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분의 1은 a 마이너스 a 분의 1의 세제곱 그리고 나서 얘들아 원래 마이너스 3 어쩌고 나와야 되는데 걔네를 3a의 a 마이너스 a 분의 1이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6 집어넣어 6의 세제곱 216 638 해서 얘는 234라고 쓸 수 있겠더라 234 4번 이렇게 전해주면 돼 자 234 쓰고 넘어가 20번 이번에는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인 것 같아 세식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하고 있고 알파 감마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하는 알파 베타 감마인데 뭐야 이거 두 개의 곱만 알려줬어 베타는 안 가르쳐준대 베타는 안 가르쳐줄 건데 해놓고 모든 실수의 이 값 3을 구해라 조금 이제 문제 형태가 낯설게 느껴지는 거지 아니 왜 두 개만 알려줘 알려줄 거면 세 개를 다 알려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어떤 근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하나를 알 수 있진 않을까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원래는 세 개의 곱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확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 하나는 혹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조리제법 한번 써보도록 하겠다 자 여기 1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그래 너희들 그 문자 있는 식의 조리제법 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 쌤도 그랬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얘들아 해야 돼 자 보면 이거 가지고 적당히 1의 약수와 4의 약수를 가지고 좀 집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잘 봐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근데 얘네가 사라졌어 얘네가 사라질 수 있는 건 부호만 바꿔주는 거니까 쌤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다 자 1 내려와 마이너스 1을 하면 그냥 마이너스 1 더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a 제곱 플러스 a 위아래 더해주면 4a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4a 여기는 0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갖는구나 얘를 다시 썼더니 나 지금 이 3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나머지 써주면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a x 그리고 플러스 4a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 세 실근 알파베타 감마 중에 누가 마이너스 1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마이너스 1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두근의 곱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지금 이 마이너스 1이 알파인지 베타인지 감마인지를 쌤이 좀 써보려고 해 지금 케이스가 3개가 될 것 같아 알파가 마이너스 1 즉 제일 작은 데가 마이너스 1 가운데 값이 마이너스 1 제일 큰 값이 마이너스 1 다 다를 거야 얘들아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감마가 4가 돼야 돼 아 그럼 감마가 4인가 봐 감마가 4가 되겠고 이때 마이너스 1은 4 그리고 이 4는 너의 근이 돼야 돼 여기서의 어떤 실근이 돼야 되니까 대입했을 때 0 돼야겠지 야 감마가 4니까 여기다가 대입해봐 4 4 16 마이너스 4의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a가 0이더라 자 다시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a 지워줘 16 넘어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지워주고 a 제곱이 4가 된다 a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야 또 선택지가 두 개야 얘들아 하하하 세 개로 나눴는데 하하하 뭐 해야지 얘들아 a가 2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무조건 다 되는지 어떤지 몰라 아직 뭐 베타도 모르고 아직 근이 진짜 알파 마이너스 1이 가장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2랑 마이너스 1을 다 넣어보게 되면 자 만약에 2를 집어넣어 그럼 뭐가 되더라 x의 제곱 2 넣었을 때 4 더하기 2는 6 8 그럼 이때는 2, 4, 8 근이 알파 2, 4 얘는 된다는 거야 아 이거 2는 되네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4 마이너스 2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2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8은 0 2, 4, 8 마이너스 얘들아 근이 마이너스 2랑 4야 마이너스 2랑 4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일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우린 알파 베타 감마 순으로 커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는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탈락 안 되겠더라 두 번째로 넘어가자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럼 알파 감마가 마이너스 4가 나머지 두 실근의 곱이니까 나 이때 나머지 두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야 4a가 마이너스 4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4a가 마이너스 4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때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되는 거야? 넣어보자고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여기는 0 마이너스 4가 0 그래서 x제곱이 4다 즉 x가 근이 2랑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가운데 있는 게 맞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순으로 가니까 너는 되는 상황 알파 마이너스 1 오케이 자 감마가 마이너스 1이면 알파 감마 곱해서 마이너스 4라고 있는데 그러면 알파가 4 얘는 여기서부터 모순 알파가 가장 작은 근이어야 되는데 감마가 더 작으니까 너는 아예 모순 탈락 그래서 이때 2랑 마이너스 1을 더해 주니까 우린 뭐라고? 1이라고 선택해 줄 수 있는 거겠지 1 선택하고 넘어가자 객관식 마지막 번호 그래서 케이스 분류에 따라서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에 적당히 이용해 줄 수 있는 문제였어 굉장히 너희들이 논리를 키울 수 있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 얘들아 이런 거 연습해 두면 너희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케이스 분류하고 근 찾고 하는 것들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꼭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객관식 마지막 21번 21번을 보고 좀 놀랬어 21번을 보고 이거 2학년 문젠가? 3학년 문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지금 그냥 바로 이걸 수툭라는 과목 시험에 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되게 2, 3학년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들과 밀접하거든 그래서 1학년 문제이지만 너희들이 진짜 공부하면 수능 때까지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었던 문제야 자 너희들은 조금 어려웠겠지만 선생님이랑 하나씩 이 조건들 한번 관계를 표현해 보도록 하자 최고차한 개수가 2인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애랑 최고차한 개수가 마이너스 1인 뒤집어져 있는 함수 GX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나 이때 FX랑 Y는 X가 원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아 오케이 그럴 수 있지 PQ라고 할게 그리고 GX가 Y는 X와 한 점에서 만나는데 얘가 같은 점에서 만나네 같은 점에서 만나게끔 그려줘야겠고 그리고 나서 전 PX좌표는 전 QX좌표보다 작으면서 OP는 PQ다 OPQ가 한 직선 위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 첫 번째 일단 원점이 드러나고 있다 OP는 PQ다 라고 했기 때문에 SMOP는 PQ를 생각하면서 그려볼게 원점 O 자 그리고 기울기 1자리인 Y는 X 이런 애가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OPQ? 몰라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길이가 똑같다고 하니까 대충 이쯤에 P 찍고 여기가 P야 그리고 두 배만큼 가서 여기는 Q야 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는 이때 이 PQ가 뭐야 얘들아 이참수와 Y는 X가 만나는 점이었다는 거지 이참수가 아 나 이런 식으로 있었겠구나 너가 Y는 FX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겠고 그리고 나서 나 이번에는 GX는 한 점에서 만나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꼴로 들어갔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겼겠더라 Y는 GX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야 얘들아 FX랑 GX를 모두 다 그렸는데 자 얘네들의 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 얘네 식 어떻게 써야 될까 자 이거 식 어떻게 쓸까 라고 하면 이 FX랑 지금 Y는 X가 만나는 점들 봐봐 지금 이 P랑 Q에 대해서 문자 그냥 쓸게 여기 여기 K 여기 2K라고 여기가 K고 여기가 2K 왜냐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야겠지 여기랑 여기를 같아서 1대2 되는 고로한 상황 그래서 아 나 지금 FX가 어떤 K, K와 2K, 2K를 진하게 써야 되니까 나 얘네를 어떻게 쓸 수 있겠냐 FX에서 X를 빼주면 빼기 함수 관점에서 봤을 때 최고차항계수는 2 그리고 너가 K 지날 때랑 2K 지날 때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더라는 거야 너네가 K 집어넣으면 여긴 0되고 K 되겠고 2K 집어넣으면 여긴 0되고 2K 되는 꼴로 FX를 써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GX도 GX에서 X를 빼주면 최고차항계수는 마이너스 1이고 이때 K에서 접하니까 X 마이너스 K의 제곱이라고 식을 쓸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랬는데 이 부등식 FX 플러스 GX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얘네를 더 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자 얘는 이제 더해서 부등식 한번 풀어보자 자 FX 더하기 GX는 0보다 큰 왔다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니까 FX 더하기 GX 아이코 계산해 주게 되면 얘네를 더해달래요 X 마이너스 K로 묶어볼까 X 마이너스 K로 묶어서 써주게 되면 써주게 되면 여기는 2X 마이너스 4K 2X 마이너스 4K 그리고 여기는 더했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X 플러스 K 라고 써줄 수 있겠고 2X는 넘어서 플러스 2X 정리하면 X 마이너스 K 2X에서 빼니까 X 플러스 X 마이너스 3K 플러스 2X가 되겠더라 정리 X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4K X 3K 제곱 얘들아 얘가 항상 0보다 큰 어때 이 참수가 항상 0보다 큰 같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근데 는이 있네 얘들아 그 는이 있어서 같아도 상관없겠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를 계산하기 위해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짝수 공식 쓰도록 할게요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AC 너가 0보다 작거나 같다 4K 제곱에서 3K 제곱 빠지면 K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았다는 얘기야 그럼 이랬을 때 나 K값은 어떻게 돼 얘들아 이거 뭐 근의 공식 써야 될 것 같아 자 근의 공식 짝수 근의 공식 써주면 여기는 2 플러스 루트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1은 3 여기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들어오겠지 자 문제가 뭐니 얘들아 아 나 이때 점피 X 점피의 최대값 즉 K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으니 K의 최대값은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되어 있는 정답 2번을 골라줄 수가 있었겠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하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교점을 알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빼기 함수로 식을 작성할 수 있는가 요 식을 작성하는 부분과 그 다음 요 부등식 부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계산할 수 있었는가 요 부분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빼기 함수 식을 쓰는 것은 정말 수능 때까지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너희들이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우리 이제 주관식 사전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이제 우리 주관식 주요 문항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26번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은 알파 베타라 하자 대놓고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 봤더니 3 알파 마이너스 k 알파 마이너스 1 3 베타 마이너스 k 베타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똑같은 구조로 나와 있고 아 요거는 이제 근과 계수가 좀 유력해지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2차 방정식 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면 두 근의 합은 3분의 5라고 쓰겠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여기 3분의 k 이렇게 쓸 수 있겠더라 그리고 나서 요 식을 정리를 할 건데 그냥 사실 저 자체만으로도 먼저 전개한 다음에 뭐 k 값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하고 싶어 k를 3 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거든 그치? 3 넘어가면 그래서 k 대신에 여기를 3 알파 베타라고 해서 k 없이 알파랑 베타만으로 먼저 식을 좀 정리해야겠다 3 알파 베타라고 하면 3 알파 꺼냈을 때 여기 1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1 되겠고 다시 또 3 알파 베타 들어가면 3 베타가 앞으로 나와서 여기는 1 마이너스 알파에 베타 마이너스 1 한 것이 마이너스 10이다 요 계산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잘 봤더니 여기 지금 1 마이너스 베타의 알파 마이너스 1이랑 1 마이너스 알파의 베타 마이너스 1이랑 이거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애인데 마이너스만 얘한테 줬냐 얘한테 줬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거든 그래서 3 알파 3 베타 묶어주게 되면 여기는 결국 3으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되겠고 그리고 여기 하얀색 줄 쳐놓은 애들 써주도록 할 건데 마이너스 사실 바깥에 빼줬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주면 결국에는 이거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되면서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 요렇게 써서 얘가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관찰할 수 있겠지 써보자 얘들아 알파 베타 3분의 5라고 했거든 그럼 마이너스 5 곱하기 여기 계산하는 모델이더라 알파 베타는 3분의 5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베타는 3분의 K 여기가 3분의 K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1 요게 지금 마이너스 10이었으면 좋겠대요 자 마이너스 날려버려 플러스 플러스 5 날리면 여기는 2 그리고 3 양변에 곱하면 K 마이너스 2가 3이 6 그래서 K값은 뭐다? 8이다 요렇게 쓸 수 있을게 정답 K는 8 쓰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이어서 27번 부등식 자 이번엔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 얘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일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여러 개인가 봐 얘들아 모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개 나올 수 있나 본데 자 한번 위에 있는 얘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니까 얘를 통해서 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쟤는 지금 이제 3, 8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8 요렇게 되겠고 너는 3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얘들아 얘는 수직선 상에 올려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자 3과 8 찍어주자 여기다가 3 여기다가 8 찍어서 요렇게 근데 지금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할 때 얘네 차이가 2만큼만 나야 된대 그러니까 사실 3으로 시작을 해도 5로 끝나야 되고 8로 끝나려면 6으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야 자 이랬을 때 나 너가 큰 큰 짝짝으로 벌어 줘야 되는데 얘 너가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자 저 부등식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 또 생각보단 괜찮아 왜냐면 여기가 얘 묶이거든 얘들아 X 마이너스 K의 제곱이 9보다 크다 이렇게 돼버리면 9는 어차피 또 3의 제곱이니까 아 내가 X 마이너스 K가 3보다 크거나 X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라고 나올 것이고 다시 말해서 X는 K 플러스 3보다 크거나 X가 K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요렇게 식은 범위가 나오더라는 거야 얘네끼리는 6만큼 차이나 6만큼 차이나게끔 식을 좀 만들어 줘야겠는데 이것을 만족시키게 되려면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3부터 몇 가지? 5까지 내가 아예 5보다 작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야 돼 그러면 이때는 어때야 되더라 K 마이너스 3이 어 얘는 이렇게 안 되겠지 쭉 가야겠네 쭉 쭉 요렇게 가야 돼 그래서 요만큼이 겹치려면 니가 5였어야 된다 니가 5가 되려면 K는 뭐가 돼? K는 8이 됐겠지 그래서 첫 번째 K는 8 어차피 8 플러스 3, 11은 여기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안 겹쳐 걱정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나 이번에는 여기 6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럼 나 얘네가 6이었으면 좋겠어 K값이 3이니까 3 들어갔을 땐 얘가 0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 하는 상황 없겠지? 그래서 요렇게 되려면 K가 3이었으면 좋겠다 8과 3이니까 두개 더해서 11이다라고 써주면 끝 정답은 10 수직선에 올려서 2씩 차이나는 근을 갖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문제 자 이어서 28번 보도록 하자 요거 아마 식쓰네라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 얘네도 한 번씩 쓰면서 나머지 정리를 좀 이용해 보도록 할게 2차당식 fx 1차당식 gx 그리고 fx gx 곱했다 와우 곱했을 때 식쓰자 fx 곱하기 gx는 내가 fx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몇이야?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야 나머지는 fx 더하기 x gx야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2차당식이라고 하는데 2차당식 최고차한 게 개수도 모르고 1차당식이라고 하는데 1차당식에 대한 정보도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그럼 fx는 ax 제곱 bx 플러스 c gx는 dx 더하기 2 문자 5개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 얘들아 시험 때 막 안 들어? 근데 그런 걸 낼 리 없단 말이야 문자 5개짜리 뭐 어쩌라는 거야 낼 리 없어 그럼 좀 더 잘 살펴봐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 차수를 알고 있어 2차랑 1차기 때문에 얘가 몇 차여야만 돼? 얘가 3차여야만 돼 얘가 3차식이어야 되는데 여기 1차기 때문에 2차기 때문에 얘가 몇 차식이어야 돼? 1차여야만 돼 얘들아 얘가 무조건 몇 차식이 된다고? 얘가 지금 확실한 2차식이기 때문에 곱했을 때 네가 1차식이어야 돼 엄맘마 fx가 원래 2차식인데 2x 제곱을 빼서 1차식이 되었다 최고창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라고 아 나 그러면 이때는 fx가 어떻게 시작해? 2x 제곱으로 시작해 라고 볼 수 있겠지 뒤에는 모르겠다 얘들아 뒤에는 몰라 이렇게 판단이 가능해 그래서 내가 여기 1차 곱하기 2차 해가지고 3차 만들었고 그리 와서 뒤에를 봤는데 엄맘마 또 fx를 더 하래 아니 얘들아 나머지잖아 나머지 3차를 1차로 나눠가지고 하면은 여기 뭐가 남아야 돼?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무조건 1차보다 낮은 차수 즉 얘는 상수항만 남았어야 돼 여기는 상수여야 된다고 얘들아 상수였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다면 x에 gx가 들어갔을 때 아 이 gx 어땠어야 된다? 아 여기 gx라는 것은 실제로 x를 곱해서 얘네들이 다 지워졌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였어요 그래야 x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2x 곱해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ax돼서 없어지고 상수만 딱 남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자가 5개가 아니라 문자가 몇 개? 2개로 확 줄었다 자 문자가 이렇게 2개로 줄은 상태에서 그래도 얘까지 이용해서 양쪽에 성립하는지 전개해서 관찰해 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식 전개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자 지금 이제 fx, gx 일단 다 쓰기 전에 fx, gx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애들부터 여기 2x제곱 빠지면 뭐가 돼? ax 플러스 b가 돼 그리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그리고 얘네는 빼주게 되면 b만 딸랑 남게 되겠더라 라는 상태 그래서 나 여기 사실은 뭐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어서 양변 관찰해도 되고 또는 얘네를 직접 곱해서 양변 관찰할 수도 있겠더라 상관은 없어 얘들아 자 지금 직접 좀 써보도록 할게 자 직접 만약에 써본다면 여기 좌변 어디가니? 자 좌변부터 얘네 곱했을 때 2x제곱에 마이너스 2x하면 마이너스 4x 세제곱으로 시작해야 돼 마이너스 4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것부터 a를 알게 된 거지 a 마이너스 4야 얘들아 a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플러스 4 이렇게 쓰자고 자 이렇게 쓴 상태에서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리고 x제곱 쓰려면 나 너네 곱했을 때는 8x제곱 여기도 8x제곱 해서 16x제곱 16x제곱 돼갖고 그 다음에 1차항 보려면 너랑 너 곱해서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bx 곱했을 때 4b 이렇게 좌변이 전개된 거야 얘들아 우변 한번 써볼까 자 우변 써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자 x제곱 보려고 했더니 bx제곱에 여기는 12x제곱 b 플러스 12x제곱 되겠고 1차항 보려고 했더니 마이너스 3b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3b에서 b 더하니까 여기는 4b 이렇게 좌변하고 우변을 비교하시오라는 상태 마이너스 4x 세제곱 끝났고 여기 16 나 이거 16이어야 돼 b가 4가 되었겠다 b4 진짜 맞니? b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고 b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 되는 거 확인 그래서 b는 4가 되었겠더라 b4 이렇게 그래서 f 마이너스 2 구해주세요 라는 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는 거기 때문에 4 2 8 2 4 8 플러스 4 해서 여기는 20이 되었겠다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28번 우리가 차수를 결정하면 뒤에 이제 문자 미지수 모르는 것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다 자 마지막 29 30으로 넘어갈게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 29 30번 보도록 할텐데 자 29번 문제도 길고 도형도 이상하게 생겼다 얘들아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그리고 중심의 길이가 90도인 부채꼴 5ab가 있다 ab 위에 c라는 점에 대해서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게 이 그림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서 90도짜리인 부채꼴 이렇게 반원이 지금 나온 상태고 여기서 이 ab호 위에 점 c를 잡아서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는 거야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연결시켜서 원을 그릴 수 있다 요런 상태로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내가 이때 bc의 중점을 지나면서 직선 ob의 평행한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 중 b에 가까운 점을 p라고 하자 이것도 뭔 소리야 그래서 봤더니 bc의 중점 여기를 이제 쌤이 m이라고 할게 중점 여기 m인데 내가 m이랑 이 ob에 대해서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쭉 그릴 거래 평행을 그면 여기도 지금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을 텐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b에 가까운 점 두 점 중에서 b에 가까운 점을 p라고 하겠다라는 거지 근데 무조건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얘들아 그어주면 항상 이 위에 있는 점들이 더 b에 가까울 수밖에 없어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랬을 때 bc 길이 x인데 이때 oap 넓이를 sx라고 하겠다 sx의 최대값을 pq라고 하자 라고 한 상황이야 bc는 x 지름을 x라고 할 때 나 oap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 거야 결국 우리한테 알려준 건 문자 x 야 나 이거 bc 길이 x야 라는 걸 가지고 이 oap 넓이를 x에 대해서 표현하라는 거지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을 때 그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근데 우리가 사실 고등수학 상에서 뭐 최대값이라고 해봤자 이차함수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얘도 아마 이차함수의 최대값으로 관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볼 거야 자 oap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2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밑변이 몇이 아니라 땡큐하게도 1야 그럼 사실 높이만 잘 구하면 되는데 높이가 지금 이렇게 p 여기 내린 것을 h로 쓸게 ph 요게 이제 높이가 될 거야 얘를 한 번에 구할 필요는 없고 봤더니 얘네 잘 쪼개서 보면 이 pm 길이는 어차피 또 반지름이거든 반지름이니까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x라고 쓰면 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다? mh이다 mh 길이만 잘 구하면 너 더하기 너로 높이를 딱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 과연 mh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 mh 자 요 길이를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자 mh를 딱 바로 얘기로 이제 뭐가 안 보이면 주변 도형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잘 봐 얘들아 bc가 지름이었어 bc는 지금 이렇게 지름이었고 나 그럼 여기가 반지름으로 1,1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 그리고 나서 얘들아 이 5b랑 5b랑 그 다음 여기 5c 쭉 연결해주면 5b랑 5c는 또 뭐지? 반지름이야 1,1짜리 반지름이라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반지름이면 나 이거 2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직 2등분선을 그려줄 수 있어 그게 바로 뭐야? om이 되는 것이다 수직 2등분선 이렇게 내려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때 내 길이를 다 알아 여기가 1이고 반지름이니까 얘들아 그리고 여기가 2분의 x야 그러면 직각삼각형인데 두 변의 길이 알면 피타고라스 통해서 om 길이도 알 수가 있었어야 돼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찾은 om 길이가 뭐다? om 길이는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1-4분의 x제곱의 루트 씌운 거야 요렇게 쓸 수 있었겠지 근데 잘 봐 얘네가 여기도 직각이거든 만약에 여기가 동그라미 각이고 x각이라고 썼다면 음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요 지금 om h 직각삼각형에서도 x각이면 이만큼이 동그라미여야 되고 동그라미 직각 여기가 x가 되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어떤 상태? 외항의 곱 계산하면 mh가 뭐가 된다? 1-4분의 x제곱이 된다 이렇게 구해버린 거지 끝났어 얘들아 다 구해버렸어 다 구했으니까 sx 구해보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그리고 높이는 뭐야? 내가 두 개를 더한 값이야 2분의 x와 바로 누구? 너 1-4분의 x제곱에 역시나 2차로 나왔다 역시나 2차로 나왔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4분의 1 바깥으로 빼볼게 자 마이너스 8분의 1 너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거야 언제 최대 가져야 돼? 얘 대칭 쭉 1이야 아 그래서 x가 1일 때 너는 최대를 갖겠구나 그래서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최대는 마이너스 8분의 1에 1-2-4다 즉 마이너스 5 해서 얘는 8분의 5 넓이의 최대값이 8분의 5니까 위하를 더해서 13 정답은 13이라고 써줄 수 있었겠더라 자 이렇게 확인하고 마지막 문제 3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어우 문제가 너무 길어 얘들아 막 간하다 조건이 있는데 한번 잘 해석을 해보도록 하자 또 두 이차수에 대한 문제거든요 얘들아 자 두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차수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게 자 마지막 두 이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조건에서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항상 0보다 아래 있고 gx는 항상 0보다 위에 있다 하나는 무조건 음수에만 그려지고 하나는 무조건 양수에만 그려진다 이 뭐 알려주는 걸까 얘들아 단순히 그냥 뭐 아래 있다 위에 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얘는 어 나 위에 있는 애는 무조건 아래로 볼록하게 생겨야 되고 아래 있는 애는 위로 볼록하게 생겨야 돼 그래서 최우찬 개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기도 해 여기서 하나는 위에 있으려면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위에는 gx 아래는 fx 요런 얘기구나 널 경계로 하나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없구나 자 나 조건 k-2부터 k-2까지 구간 길이가 4만큼씩 되는데 얘네가 구간 길이가 지금 4만큼 되는데 k-2부터 k-2까지 함수 fx의 최대값 얘의 최대값과 얘의 최소값이 같대 아니 네 아니 얘네 경계가 0을 기준으로 서로 오락가락 이게 안 된다고 얘들아 더 위로 넘어가거나 더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게 안 되는데 얘네의 값이 같대 fx랑 gx 값이 같대 뭐 최대고 최소 공간의 값이 같대 그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같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어 즉 최대는 0이고 최소도 0이어야 되는데 둘 다 0이 되는 순간이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k 범위로 보면 k가 0일 때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부터 그 다음 최대값이 1이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3까지 이거일 때만 최대값과 최소값이 0인 순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 얘들아 이 때를 한번 겹칠 때를 한번 생각해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 나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여기 0 여기가 2라고 해볼게 이 때부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 안에는 최대 랑 최소가 0인 게 다 존재해 그리고 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나 여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도 다 존재해 그러면 여기를 딱 벗어나는 순간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대 랑 최소는 딱 어디에 존재했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얘네의 경계에 해당하는 이 마이너스 1과 2에 있었어야 돼 마이너스 1과 2에서 최대 랑 최소를 가졌어야만 하는 거라고 자 어떤 식으로 가졌어야 하는가 자 케이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왜 마이너스 1과 2에서 가졌어야 돼요? 다른 때 갖는 걸 해봐야 돼 해보면 돼 해보면 돼 자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1 0 1 2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를 갖고 2에서 최대를 갖는 걸로 반대로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를 갖고 2에서 최소를 갖는 걸로 둘 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이랬다고 하면 내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최대랑 최소가 다 들어와 근데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애를 집어넣는 순간 최대가 0이 안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둘 다 들어와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커져버리는 순간에는 더 이상 최소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계 얘네가 최대랑 최소라고 얘기했던 K값의 경계에서 무조건 우리는 얘네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졌어야겠구나 마찬가지 얘들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라고 했을 때 나 이때는 둘 다 범위 안에 들어와 그런데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지면 2보다 더 작을 때 얘 최소값이 더 이상 0이 아니었다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라고 봤을 때 둘 다 최대 최소가 0이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커지게 되는 순간 얘 최대값이 0이 아니게 되는 거야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이 지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두 가지 상황이 지금 가능하다고 본다는 건데 문제에서 F1이 마이너스 2래 얘들아 F는 요거니까 F1이 마이너스 2다 F1이 마이너스 2 될 수 있지 F1이 마이너스 2 될 수 있다고 그리고 G1이다 G1이 2야 G1이 2 G1이 2다 다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둘 다 계산을 사실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둘 다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선생님 여기다 계산을 좀 해볼게 첫 번째 요 첫 번째 상황부터 해보면 위에 있는 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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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차항 모르겠다 모르겠고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있지 X 플러스 1의 제곱 그런데 니가 뭐라고 G1이 2여야 된다고 G1이 2이려면 1 넣었을 때 나 2 나와야 돼 2분의 1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어야 돼 요렇게 그리고 FX는 자 FX 같은 경우는 2에서 접해야 되니까 B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근데 니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여야 돼 얘들아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늘려면 얘가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어야 된다 요렇게 생긴다는 거야 또는 두 번째 자 두 번째 그래프 보면 자 지금 이 GX는 2에서 접하지 그래서 A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근데 니가 G가 1 넣었을 때 2 지나야 돼 라고 해서 얘는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2라고 들어오겠고 그 다음에 이때 FX는 뭐라고 쓴 얘들아 B에 1 마이너스 1을 접해 라고 봐야 돼 근데 너가 1 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쓴다 라는 거지 자 각각에다가 내가 3 집어넣고 11 집어넣어 봐 나 F3이라는 것은 3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야 11 집어넣어 봐 12의 제곱 여기다가 11 집어넣으면 12의 제곱 몇이니? 144 에서 2로 나누면 70이야 이렇게 될 거고 다시 자 여기다가 G11 그럼 여기는 9 81 162 자 그리고 여기는 3 집어넣었을 때 4 4 16 마이너스 8 그래서 얘도 사실 계산 가능하고 얘도 사실 계산 가능해 누가 답이라는 거야 어? 누가 답이야 도대체 얘를 만족하는 애가 답이 되겠지 자 우리가 지금 가마 조건을 살펴본 거야 얘들아 요 최대 최소 요것을 만족하는 걸 본 거고 마지막으로 FX는 F0의 모든 실근의 합이 음수다 라고 한 애들을 만족하는지를 봐봐 이때 요게 FX 얘들아 F0이라는 것은 뭐 0 집어넣을 때 이렇게 쭉 그어서 만난 애들이 되겠지 이때 0 집어넣을 때 얘네는 양수야 얘들아 얘가 0이고 얘는 4가 될 거라고 2에서 대칭이니까 그런데 얘는 어때? 나 야 0 되는 애들 그어줘 그리고 여기다가 0 집어넣을 때 얘는 마이너스 1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래서 모든 합이 음수다라고 했던 건 두 번째 케이스니까 두 개 더해서 154라고 써줄 수 있었겠더라 얘는 결국 FX는 F0의 모든 실근의 합이 음수다라고 했다는 건 대칭축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보는 상태였다 라고 볼 수 있겠다 30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경계를 관찰하는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프를 다양하게 분류하는 연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또 너희들한테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 자 여기까지 이 30번까지 푸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았고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1학년 아직 가능성이 많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이번 시험이 어떻고 라기보다는 내가 이번 시험을 보고 나서 이렇게 피드백도 열심히 하고 다음엔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행동하고 있다면 훨씬 2학년 3학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길 바란다 고생 많았어 얘들아 우린 다음번에 만나 안녕